지금 분위기는 이제 성장주 쪽에서 2000원지는 약간 좀 슬로우 다운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셨고. 반도체는 현시점부터 좀 드림일 때다. 드림일 때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그나마 전혀 기대도 없는데 잘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게임 쪽입니다. 게임 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크래프터는 오케이. 그래 크래프터나 인정. 근데 위메이드는 깨졌고 위메이드는 깨졌고 NC는 실적 잘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자사주 매입? 뭐 이것 때문에 올라왔나? 뭐 이런 생각. 펄어비스는 그래 너희 무슨 얘기 하는지 보자. 어 국제전환했어요. 근데 뭔가 확신이 안 되고. 확신이 없다. 확신이 안 들고. 워낙 기대감이 없어서 실적은 그나마 구조조정을 하건. 얘는 그쵸. 뭘 하건 그래서 올라오긴 왔는데 그래도 뭐가 확신이 안 든다. 확신이 안 든다. 오히려 실적 가지고 놀랐던 건 저는 금호타이어 실적 보면서 내가 보지도 않았던 타이어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그리고 화장품 쪽이 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세네? 그렇죠. 실리콘2 실적 보면서 어 여기서 따블 가도 뭐 괜찮겠는데? 이런 느낌? 네. 플랫폼이니까. 따블 갔어요 그래서. 네. 따블 가고 여기서 또 따블. 여기서 또 따블. 또 따블. 또 따블. 왜냐면 실적 나온 거 보면서 그때 상한가 찍는 거 보고 더 올라가도 이거는 별리 측면에서 충분히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얘가 이번에 거의 한 300억 나왔죠? 290억 나왔는데 내 영업이익이. 그러면 연간 베이스로 보면 천억이거든요. 이게. 물론 약간 이제 1분기였으니까 2분기, 3분기 좀 슬로우 다운하고 3분기, 4분기 올라오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연간 천억 베이스인데 얘가 스타일코리안닷컴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천억에서 이제 플랫폼으로서 곱하기 20만 하더라도 그러면 2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점에서 그때 실적 나오기 전에 1조 천억이었는데 어? 그러면 따블 가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쭉쭉쭉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얘는 조정 나오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정은 안 나옵니다. 아. 기다리던 조정은 안 나오나요? 다들 대기하고 있을 텐데. 그럼 에스테틱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 이 친구는 완전 엇갈렸어. 개인적으로는 본인 회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먼저 알 것 같아. 혹시 그게 클자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할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서 직접 제품 구입까지 해서 와이프랑 같이 둘이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문대고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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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요 혹시? 이번에 상장한 거 혹시? 이상 그쵸. 그쵸. api 그냥 해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니까 피부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만큼 해봐야 뭐 그래서 그냥 별 그래서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알픽 피부 보니까 좋아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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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 무슨 PPL인 것 같아서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얘기 드리면. 담당자님은 보고 계시면 여기 후원해 주세요. 저희 이거 PPL 이거 나가도 괜찮으니까 이거 후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써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가정 내 이제 피부과 갈 필요 없다. 의료기기.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 홈 뷰티 디바이스. 이걸로 이제 히트를 크게 쳤잖아. agr. agr. 그래서 그쪽도 실적 잘 나오는 쪽이죠. 어차피 지금 K뷰티라고 해서 관심이 많은 쪽이다가. 이거는 또 홈 뷰티와 또 에스테틱 쪽은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듯 하면서 같지 않나요? 같긴 같은데. 왜냐하면 예전에 피부과 가고 이런 쪽에서 이제는 홈 뷰티까지 넓혀가고 국내에서 이제 수출하고 이런 거 자체는 오케이. 그러면서 이번에 좋은 밸류 받고 상장을 했잖아.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보니까 이게 agr 이거에 김희설 씨가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듀얼 소닉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최근에 주말 드라마 보고 있는 게 미녀와 순정남이라고. 50부작짜리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미녀와 순정남이라고 있어요. 피디님 고개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보고 있다는 거야. 그렇군요. 역시 방송계에 계시는 분은 또 달라. 다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듀얼 소니컬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진 씨가 광고하는 건데 똑같아요. 가정 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러면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봤더니 나도 모르는 제품이야. 일곱, 넓 개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 비교를 하는데. 이런 쪽은 1번 유행이 빠르다. 그리고 2번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잘 나가지만 앞으로 2년은 3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조국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돈 되면은 조국이 이제 카피해가지고 막 들어올 거면. 그럴 것 같아요. 화장품 초기에 한방 화장품이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지위 차지했던 거 다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후. 예. 설화수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그리고 지대. 아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똑같은 비슷한 데서 한방 화장품 이래 놓고 비슷하게 카피해 놓고 다 자기네들끼리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도 보면은 한국에서 그런 거 맞는데 잘 나가는데 그러면 또 카피해다가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들어가기보다는 요즘에는 머릿속 가지고 미국, 유럽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이런 동남아나 홍콩 쪽 이런 쪽으로 오히려 공략을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화장품. 이번 1분기 수출 데이터 보니까 23%가 전년 대비 늘었던데. 그 늘었던 거에서 보니까 점유율 자체도 거의 중국이 22% 그 다음에 미국이 21%였나 거의 다 따라왔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홍콩, 베트남 그리고 일본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빈자리를 그런 쪽에서 채우거나 보면 수출 국가의 다변화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율 효과. 그러면서 지금 잘 나가는 것 자체는 오케이인데 저는 솔직히 APR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유행 끝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건 아직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잘 파보시면은 와 이런 거기까지만 가지고 저희가 PPL 받은 것도 없는데 그만해야죠. 담당자님 보고 계시죠. 지금 담당자님 보고 계시면 빨리 우리 경제사업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에스테틱은 또 하나의 변화가 들어오는 게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이뻐. 그래서 하려면 또 물어보겠죠. 가이드한테. 뭘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저기 샵 가시게 되면은 가서 며칠 머무실 거죠. 그러면은 3회권 5회권 이런 거 끊어주고 가가지고 이제 강수님 방금. 자 중국으로 해야죠. 중국으로 못하니까. 중국으로 되세요? 나 순간 어 뭐지? 할 뻔했어요. 이열산스. 이래 놓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줘서 딱 가서 버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파마리서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관광 이런 거면? 그런 것들 다 봤을 때. 리주란 3회 맞고 이러던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출 쪽으로 쭉 나가서 소모품까지 나갔다가. 지금 이제 이쪽도 한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내수 기반에서 또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레벨업 되는 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딱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CJ. CJ. 올리브영. 예전에 사람들이 다 바리바리 면세점 갔지만 요즘에는 누가 면세점 가나요? 면세점 매출 뚝 떨어진 거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CJ 숫자 올라오는 거 자체가 눈에 딱딱 찍히는데. 와 이번에 사업 보고서 보니까 해외로 나간대요. 직접. 그리고 최고 실적 이런 거 찍었는데도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외 뭐 이런 쪽에서 성공 여부는 사실은 비용 따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 성공하기까지는 한 2, 3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경쟁력만 가지고서도 그때 이제 매출 데이터가 얼마였더라? 그 이익단 매출단이나 이익단 이게 지금 다른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도 최고 실적 찍어내면서 지금 밸류 자체가 4조 5천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CJ가 CJ 올리브영 지금 51%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지금 말 그대로 이제 IPO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치적 평가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세포라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빈자리로 확실히 채워나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F&B 쪽에서는 거의 독과점 하고 있는 게 올리브영이니까 이쪽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CJ 쪽에서는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CJ를 투자할 때 저거 어차피 지주사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다 올리브영만 바라보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치가 나머지 다 있으니까. 그게 지금 100% 자회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여기까지.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작년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작년에 지주사 할인이 아니라 지주사 프리미어입니다. 바꿀 수 있죠. 내가 태어나서 그런 논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 원래는 지주사 할인이라고 해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지분을 갖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이 따로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할인이 되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상장사는 50%, 비상장사는 20%에서 30%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신박한 논리를 들었어. 에코프로가 상장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40조니까 에코프로는 여기 40조를 더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1.5로 해서 지주사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주가는 700만 원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었거든요. CJ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안 돼? CJ는. 그러면 그분 직접 가셔서 그 채널 가셔서 얘기를 하세요. 요즘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요즘 보니까 지주사 쪽에서 또 하나 생각보다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두산은 어떻습니까? 두산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그쪽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에너빌리티. 차라리 원전 쪽. 에너빌리티, 밥캣, 퓨얼셀 다 들어와가지고. 게다가 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산 전자에. 그렇죠. 반도체 쪽, HBM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소원성 부품이죠. CCL.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자회사. 두산 전자였나요? 두산 전자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게 엔비디아 양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사업회사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두산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번 달 말에 전기본 11차였나요? 전기본 11차가 있으니까 여기에 SMR 쪽. 이런 쪽이 얼마만큼 신규로 들어가고 원전을 두 기짓냐 네 기짓냐 하고 있는데 지금 쌍으로 짓잖아요. 원전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부처 장관이나 이런 인터뷰를 들어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 그리고 원전 쪽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컨셉이 두 기인데 만약에 네 기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서프라이즈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모멘텀이 1번 있고 그리고 약간 뒤로 밀리긴 했는데 7월 달에 또 체코 원전 30조짜리 그와 관련된 발표가 있잖아요. 그에 따른 기대감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라리 두산 그룹주의에서 보면 두산보다는 좀 더 저는 현실점 모멘텀하고 흐름하고 색깔하고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력 설비가 다 도르면서 제일 처음에 초고압 변압기만 갔잖아. 그러면서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배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선이 가고 대한전선 등 전선이 가고 요즘에는 구리 여기 들어가는 구리선 구리까지 가고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그러면 두산 피월셀. 요즘 좋잖아요 차트. 두산 피월셀 이런 쪽이나. 그런데 연료전지가 두산 피월셀 하는 게 인산염을 주력으로 하는 아우 더 머리 아파지겠지. 사회사인데 왜 이러지? 아우 머리 아파. 죄송합니다. 저 문 깔아서 죄송합니다. 저 문송해요. 그거 하다가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연료전지가 들어가는 요소에 따라 달아대요. 그런데 뭘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화학식이 쫙쫙쫙 나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 1번 바이오, 2번 화학. 3번 물리. 우리나라 물리 종목은 없잖아요. 양자역학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바이오는 우리 기술이 다 세계 최고래. 그리고 다 지금 인상 진환되는 거 다 잘 될 거고. 왜냐하면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어, 어, 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고 있으면 뭔가 그래. 그럴 듯해. 소위 말하는 그 사람도 약 파는 거잖아요. 열심히 약을 팔아. 오케이. 화학은요. 제가 게을러요.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부지런하지 못하면 화학 같아요. 화학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보면 종류가 수십 가지에다가 가격이 다 달라.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트래킹하고 추적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재주가 없더라고요. 다 유료로 구독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것도 그렇고. 요건 맞는데 또 중간 가격들이 또 빠진다 그러면 이게 또 영향을 받고 아이고 머리 아파. 그래서 화학 쪽은 그냥 고등학교 때 화학 포기한 이유로 우전히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물리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물리 관련된 종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양자역학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들어가면. 그게 물리 아닌가요? 양자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서자, 양자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우주 이런 거 가면 또 물리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뉴턴에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방송이에요. 뉴턴, 뉴진스 지금 계속 끌어주시는데 됐습니다. 뉴진스님. 고마세요. 고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 얘기들 이것저것 또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랑 성장주가 부각받을 때 뭐가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지 이런 거 지금 이제 다각도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또 보다 보니까 요즘에 아까 게임주 잠깐 말씀드리다 보니까 요즘에 또 부각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나혼자만 레벨업에 성진유가 그렇게 잘나갈지를. 제가 나혼 랩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포스터 혹시. 아니요. 저는 추공 작가님의 원작 소설을 다 사가지고 그걸 소장판으로 딱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혼 랩 지금 만화가 다행보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다 나오면 이제 한꺼번에 완결판으로 구독을 해가지고 그걸 딱 모셔놓으려고 책장에. 보통 그냥 여기다 다운받고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로도 뭐 카카오톡해가지고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결국 보는데 이게 소장판으로서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느끼는 아날로그 감정이 또 따로 있어요. 슬램 덩크도 소장판으로. 소장판으로. 이런 것처럼.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넷마블 나온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엔시 소프트도 못해본 일매출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 그거는 생각보다 워낙 잘 나와서. 근데 사실은 이번에 모멘텀이 꽤 있었던 게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DNC미디어가 작년 말에 이제 뭐 프리미어 준비해가지고 극장에서 먼저 걸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일기 방영을 했는데 진짜 귀신같이 망했어요. 귀신같이 망하면서. 초계는 잘 나왔습니다. 초계는 잘 나왔는데 기대간만큼은 안 나왔었고. 이번에 나오는 게 넷마블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어라이즈를 공개를 했는데 사전 우리가 예약자만 1500만이었고 출시 초기에 그때 78개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1위를 찍어버렸죠. 1500만? 네. 1500만 사전 예약자가 있었고 그리고 78개국 1위 인기 1위 했었고 그리고 매출단 이렇게 일주일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매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 이런 부분이 지금 찍히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NC보다도 지금 잘 나온다 이런 건 상당히 고무적이야. 생각보다 그쪽 팬층도 있고 워낙 초기에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 잘해가지고 초기 데이터 자체는 좋다. 그런데 넷마블을 나보고 살 거냐 하면 손이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이랄까. 진짜 수년만에 이렇게 잘 만든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보면 수년간에 계속해서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 자체가 큰 폭으로 위축이 되면서 하이브 지분 자체도 쭉쭉쭉 줄이면서 이번에도 하이브 지분 추가적으로 블럭딜을 했죠. 한 4% 정도 블럭딜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고하게 높였다. 이게 장르 자체가 MMORPG 뭐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아 그쪽입니다. 그래요?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우리가 현질해가지고 P2W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좀 차이가 있대요. 약간 게임 스타 특성이 처음에 결정을 해서 저도 아직 안 해봤지만 저도 게임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서 해보진 않으니까 약간 린지 라이크처럼 우리가 가차 랜덤 뽑기죠. 이런 쪽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게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로 하게 되면 욕을 먹을지언정 돈을 벌 건데 글로벌하게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재미는 있는데 돈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숫자를 그렇게 뽑아 놓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아까 애니메이션이 초기에 인기 좋다가 약간 좀 조춤했던 게 결국 DNC 미디어한테는 이게 애니메이션 좀 인기 있대 그러다 보니까 웹툰을 찾아봐요. 웹툰 매출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웹툰 보다가 아직까지 웹툰은 완결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바라보면서 이제 소설을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뭐 요쪽도 한번 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주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 동안에 또 많이 얘기는 저희가 하다가 거기 또 이제 주가 안 가니까 이렇게 좀 뒤쳐졌던 쪽 신재생 에너지. 와 신재생 에너지. 네. 이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태웅은 좋게 봐요. 태웅. 태웅은 약간 그래도 조선 쪽으로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이나 해산폭력. 그리고 그쪽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단조 쪽. 뭐 이런 쪽이니까. 네. 너무 단조로워요. 네. 단조롭긴 한데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모르겠어요. 미국이 중국 열심히 때리면서 또 이제 관세 얘기 나오고 또 이와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튈 수 있을지언정. 최근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쪽은 도대체 재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쪽은 어려운 것 같은데 풍력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풍력은 괜찮아요. 풍력은 괜찮고. 그리고 저도 원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에서도 최근에 SMR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름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테라파워입니다. 네. 테라파워. SMR 쪽 신규 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MS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이 없던 기대감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쪽을 아예 안 봤냐? 4월 초부터 해가지고 5월 15일까지는 일본기 실적 시즌. 실적 시즌. 결국은 기승전 숫자가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완전히 종목장 그리고 실적주, 실적장 이런 식으로 시장에 완전히 관심이 몰아졌었다면 지금은 실적 시즌이 끝났다. 그러면 일본기 실적 모멘텀이 끝나고 나서 이 모멘텀 공백 구간에 금리가 인하가 크게 들어갔다. 환율도 크게 떨어졌다. 그래 보면 현실점에서 그동안에 먼저 조정이 나왔었던 성장주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바이오도 얘기하고 전기차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신재생에서 과연 태양광을 볼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글쎄요. 신재생 쪽에서는 그냥 태용 정도는 보고 있는데 다른 정도까지는 확고하게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섹터 말고 종목만 보겠다. 네 종목만 보겠다. 섹터 전반을 보기보다는.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태용을 보신다고 하니까 조선 쪽은 어떻습니까? 조선 쪽은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머리끄댕이 잡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조선 쪽도 이번에는 일본기 실적 시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승자였거든요. 그리고 실적 끝나고 나니까 귀신같이 지금 빠지죠. 왜냐하면 먼저 올라갔던 거 차익시험 나와가지고 다른 거 사야 되니까. 잘 버티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버티긴 해요. 조선은 사야 돼요. 조선은. 왜냐하면 조선이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구대우조선의 양이죠. 그게 원래 밸류에이션이 기존에 박스권 상단이 PBR 기준에서 2.3배 정도. 그 정도였었다면. 기존에 이런 종목들이 1.45배 하다가 3배까지 올라가면서 2배가 올라왔어요. 작년 여름에. 그러면서 이제 유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 유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그때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변동성 나오고 이러면서. 조선주도 거꾸로 지기 시작하면서 3배까지 올라갔던 게 한 1.4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하나오션이.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적과 더불어 PBR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박스권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지금은 떨어진 타이밍보다 올라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주도 같은 경우도 숫자 베이스.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도 이미 3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싸게 보이는 거죠. 기존에 2.3배. 2배 넘어가면 비싸다 이랬는데. 아. 기존에 3배까지도 작년 여름에 갔는데. 2배 정도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고고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그래도 저희가 정규방송으로 편성됐다고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지금 일전에는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얘기하면 끝 이랬는데. 오늘 지금 반도체 얘기했다가. 전기차 얘기했다가. 바이오 얘기했다가. 이런 종합백화점 성격적으로 딱 해야.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다시 보시고. 이러다 보면 다. 빅픽처입니다. 다 빅픽처.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우리 출연료를 올려주신. 그건 두렵습니다. 우리 PD님이 잘 얘기해 주실 거야. 아. 이제 거기에는 너무 기대를 갖지 마시고요. 일단 정규 편성부터. 깃발 꽂았으니까. 파이팅 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박창윤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섹터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확진이 안 선다. 기다려야 된다. 이건 아직 잘 모르겠다. 아니. 대가리 들이밀자 하는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나머지를 본다 그러면. 반도체밖에 없네요. 박창윤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는. 결국은 AI 트렌드 타고 있는 종목이. 결국 시장 주도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1, 2, 3월달이 시장 주도했었던 게. 반도체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3월달 중순부터 좀 쉬어가니까. 그때 많이 올라왔었던 게. 전력 설비죠. 결국 AI 트렌드 타고. 원래 있었던 거 잘하고 있었지만. 실적과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 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소위 4월달에. 시세 제대로 뽑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접어들어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도 가고 있고. 실적 베이스로 올라오는 친구들은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쉬었던 반도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왜. 3월 중순. 보통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4월달.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많이 쉬었거든요. 그럼 지금 한 2개월 정도 쉬고 있는데. 이런 한파동 맞아버리면 쉬어갈 때. 적게는 대형주가 한 15에서 20%. 그리고 중소형주단에서는 보통 코스닥 소부장이죠. 20에서 30%까지 조정 나온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갈 차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 소부장 쪽에서 생각나는 거 그 밖에 없어요.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회사로 선정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거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가져가야죠. 지금이라도 사는 거 어떻습니까? 조정 나올 때마다 사서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밸류로 얘기하는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 10대고 뭐고 모르겠고. 우리나라에는 타이거가 있지 않습니까? T7. 타이거 화이팅. 타이거 화이팅. 미국에서는 M7이 있다. 매그니피센트 7 해가지고 M7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T7은 뭡니까? T7 7개 다 얘기해야 돼. 해주세요. 정규방송 편성된 기준으로 다 얘기해주세요. 제가 T7 얘기하면 그러면 일본의 사무나이 7 얘기해주시죠. 하겠습니다. T7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야말모우시, 아사오. 한미반도체. HPSP. 그리고 SNS텍. SNS텍. 리노공업. 리노공업. DIT. DIT. 가온칩스. 가온칩스.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7종국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어디 써놓은 것도 아니잖아. 바로. 왜 그래서 다 얘기했잖아.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주가들을 다 보다 보면. DIT 주가 좀 보세요. 그거 한 두억에만 이렇게 HPSP 이렇게 된 거 보니까. HPSP는 한미라 열심히 팔고 있잖아. 좀 그래요. 일단은. 잘하셨으니까 박수 쳐드릴 텐데. 저 PD님이 지금 본척만척하고 있어요. 지금. 나 이거라도 해줄 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엎드려서 절 받는 것 같아 지금. 그건 유진스님이라니까요. 아 유진스님. 요즘 열리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TMI인데. 네.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빨리 하십시오. 어제 저희 집 앞에 운동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그런데 어디가 하나 이렇게 쓱 보자 하니까 거기 체육대회를 모 교회에서 하시더라고요. 모 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 체육대회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 보고. 그리고 부처님이 부처님 오신 날 이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혼나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혼나요. 참고로 저 무교입니다. 무교.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던지시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5월 중반 때 들어왔는데 시장이 뭔가 변할 것 같은 느낌 들어오는데. 어떤 섹터를 뭘 봐야 될지. 그러고 어떤 판단의 기준을 여러 가지 우리 박창윤 대표님과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안 올라가면 못 부르는 걸로. 아 다음이요. 저 빨리 부르셨잖아요. 원래 한 달 후에 보기로 했잖아. 올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2, 3주 만에 불러가지고 지금. 급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8만 전자 찍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부분에 찍고 나서 바로 귀신같이 떨어졌어요. 지금 울컥했습니다. 방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박창윤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다음 오실 때는 찍고 가 내서 다시 저희가 모시기를 강곡히 바라면서. 아유 제발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전자가 팔 때. PD님 팔 때 아니면 부르지 마세요. 팔자 가는 순간 지금 여기 멱살 잡는 겁니다. 다음에. 팔자 찍히면 매주 고정. 매주 고정인가요?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시간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건 제 마음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우 흡족하게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잘 뽑혔다는 거지. 아예. 거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주 5월 셋째 주 동영대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조금 더 힘내서 시장에 다시 화이팅하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박정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